더 응원의 박수 많이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요 초롱초롱 도미학교의 프렌즈 친구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번에도요 좀 산뜻하게 뭔가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 있는 지정곡이네요 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 원래 방탄소년단이나 조영필 아저씨는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셔서 지정곡 춤추는 버드나무 큰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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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bc 오리카 Picture The Malone piece Ad infra Elvis 신ochron World Guy Rologically 비 Rent hundreds взêm Ze 능 outs rar o l thumb b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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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